아니 근데 내가 서정민 밥 차려주려고 한국 온 거야? 좋은 아침인지는 모르겠고 일찍 좀 일어나. 배고파. 어? 앉지 말고 와서 밥 퍼. 넥타이 삐는 도대체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? 음... 친해지고 싶어서. 우리 후친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죠? 중요한 일을 착수할 때는 이성적이고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을 수화해두라고. 내 출세가 절정에 이를 때 나한테 어떤 조건을 내걸 건지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. 얼마 안 걸려요? 얼마 안 걸려요?